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자세하게 체크해보는 이슈 파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슈 파워 2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 파트너스의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조연구원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볼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5월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5월 수출액이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45.6%나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수출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갖고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조연경 연구원에게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역시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뭐 이 시간쯤이었나요? 이거보다 조금 전이었나요? 5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에 무려 45.6%나 그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수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일 텐데 자 어제 수치를 보시면서 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또 이번 수출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거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등 우리 주력 품목들이 또 선전을 하면서 수출액이 이번에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침체되어 있었던 그런 코로나로 인해 좀 침체되어 있었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조금 잠재되어 있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런 물건들을 좀 공급하기 위해 수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탄으로서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가 증시만을 또 바라봤을 때는 조금은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럴 때 보통 내수주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 편인데 작년 우리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증시가 달려줄 때 그때 우리가 주목을 받았던 것들이 수출주라든지 성장주 위주의 경기 민감 업종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이번 5월 수출 러닝 서프라이즈가 한번 나오면서 또다시 이런 관련주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껏 좀 많이 지지부진했고 또 이제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 너무 또 큰 어려움을 또 겪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기저효과와 함께 작년에 못했었던 물량을 올해 좀 확대를 해나가는 부분들 이 점 또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6월, 7월, 8월 수출이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수주뿐만 아니라 수출주, 성장주 쪽으로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맞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을까지 해서 어떤 백신 접종, 백신에 대한 어떤 확보 물량도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이런 보급 속도는 계속해서 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남아라든지 인도 부분인데 지금 이제 독일 제약사인 큐어백이 있죠. 지금 임상 3상을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4달 결과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화이저라든지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저온에서 우리가 보관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 큐어백 백신 같은 경우에 냉장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관 유통이 좀 우리가 수월하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뭐 저개발되어 있는 국가라든지 개발 도상국들에게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임상 통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백신에 대한 보급 속도는 매우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떤 수출 증가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올해 또 특히나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쇼티지 현상이잖아요. 반도체 쇼티지 현상 특히 자동차 쇼티지 현상이 너무 컸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관련 업체들이 생산 부진을 당연스럽게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6월까지 조금 심화가 되다가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풀려지게 된다고 했었을 때 그동안에 조금 억눌려있던 주가도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동차 관련 업종들을 한번 두루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올해 좀 많이 나왔던 또 이슈로는 우리가 또 전기차 쪽을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으신데 현대차에서 출시했던 아이오닉5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유럽 시장에서도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인기를 또 끌고 있는 상황이고 현지 공장도 있지만 수출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전기차 수요에 대한 증가도 함께 앞으로 꾸준하게 좀 증가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이 자동차 관련주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력이라든지 인지도는 꾸준하게 우리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냥 고급 세단 SUV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현지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부족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난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록을 하면서 4월 판매 실적도 굉장히 호조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동안의 반도체 쇼티지 현상과 함께 여러모로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이번에 좀 걷어지면서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상황이 조금은 반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